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무리수를 남발하다 지지율이 급락한 윤석열 정부가 또 무리수를 뒀습니다. 국정동력 악화가 됐으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류삼영 서장을 대기발령시킨 거죠. 어젯밤 YTN 단독으로는 경찰청에서 총경회의 참석자 감찰 착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류삼영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다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이건 까불면 죽는다고 장관이 시범을 보인 거란 거고요. 방금 전 올라온 한결의 인터뷰를 보면 류삼영 총경은 총대를 맨 협의회장이 됐고 그러자 바로 머리를 자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를 애초에 불법으로 보지도 않았고 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회의 도중에 해산을 지시하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최소한 후보자 윗선에서 이걸 지시했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경찰들은 인사권을 쥔 사람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시킨 대로 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위험해진다. 이게 바로 장관한테 인사권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형식적으로도 중립성을 없애는 거라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과거 치안본부 시절을 이야기하며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을 했는데 치안본부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민주투사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돌아가셨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생겼죠. 80년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렇게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행 검찰국 행안부행 경찰국 이런 말장난에 속아선 안 된다고도 꼬집고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서장들과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중요한 시점인 만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 나라가 드디어 독재의 시대에 들어서는구나. 윤석열이 와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망친다. 검찰은 괜찮고 경찰은 안 된다는 거냐. 경찰국을 강력 반대한다. 국민들이 경찰을 지지한다.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측에선 사상초유 경찰서장의 집단 행동이라며 용납하기 어렵다. 엄중 대처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엄중 대처를 해야 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고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국민의 근심이 커지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본인들입니다. 애초에 경찰국 때문에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뻔뻔함에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며 집단 행동은 안 된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논리를 펼쳐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 집단 행동엔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경찰은 만만한가 보다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런 내로남부를 계속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대부분 국민들은 류삼령 서장을 응원하고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전국검사장 회의는 되고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안 된다고요? 라고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당시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건 괜찮고 경찰들은 회의 열지 말라 이겁니까? 뭐 이런 내로남불이 다 있습니까? 이런 뻔뻔하고도 심각한 만행들을 주의에 계속 알릴 예정이고요. 류삼령 서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뼈를 때리는 이 발언도 윤석열 측에선 꽤나 골치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1987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1980년대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류삼령 서장과 소신있게 목소리 내는 전국의 경찰들을 끝까지 응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외로도 최근 신동화에선 이런 황당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날랄리들도 동훈이에게 함부로 못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한동훈 신드롬 현상까지 빚어졌고 한동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상당하고 법무부 내에서도 평판이 더 우호적이고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20대부터 50대까지 한동훈 장관의 팬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글을 쓰면 안 부끄러울까요? 이러니 오히려 한동훈 딸 논문 조작은 수사라도 하고 있냐? 이딴 걸 기사라고 쓰고 있냐? 조국 수사의 잣대라면 한동훈 가족 압수수색에 구속영장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쓴 정혜영 기자는 한동훈 대권로드 일찌감치 따져봤다.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따위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뭐가 어째요? 심지어 딸 문제도 어영부영 지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대로 덮어선 안 되죠. 특히 앞서서 많은 시민들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촬영일보다 훨씬 앞서서 7월 말까지 봉사활동을 완료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뭡니까?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문제죠. 그리고 김건희 씨랑 수백 회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어느 순간 잠잠해진 게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를 틀어잡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MB맨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로 들어갔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만 보더라도 똑같은 수순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